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부모다. 이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천사였던 우리 엄마가 악마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당신 딸눈이랑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결국 그지같은 남미세에 우리 언니 목숨을 구했어. 와 엄마 진짜 개쩐다. 쩔어 우리 엄마. 원지 우리 언니 파혼한 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여잔데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희 언니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정확히는 예전에 파혼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한 번 써봅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성체. 제 위로 언니가 딱 한 명 있거든요. 4년 전이죠. 그때 우리 언니 나이차가 좀 나요자고 그래서 이미 혼기가 꽉 차 있었는데 그리고 오래 사귄 남자랑 3년 반 거의 4년 정도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언니가 그 오빠를 만날 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싫어하고 반대를 오지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결혼뿐만 아니라 그냥 연애 자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죠.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 너 엄마 말 들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요. 언니도 그랬지만 사실 저도 이런 엄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오빠 돈도 잘 벌고 성격 좋고 언니나 엄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처제 처제 이러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안 된다면 끝까지 반대만 하더라고. 이유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 아버지가 사업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버는 돈을 싹 다 사업에 투자한다며 다 빌려가지고 어머니는 허영심이 너무 심해서 자기 아들이 버는 돈으로 이것저것 다 사고 놀고 그랬죠. 그때 당시 그 사람 부모님들 이제 60이라고 들었는데 20대 초반에 아들을 낳아서 나이가 젊어요? 근데 그 나이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항상 늘 언제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을 했다 이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엄마는 그 전부터 뭔가 그런 그지같은 촉을 느낀 건지 뭔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 아 딱 하나 공개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오빠가 예전에 파혼을 이미 한 번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냥 부모님 때문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짐작만 했었죠. 근데 엄마는 그걸 꽤 뚫어본 거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결혼 준비를 하는데 헐 서로 딱 오픈을 해보니까 이 오빠 어쩜 돈이 하나도 없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부모님께 다 드리고 사니까 모은 돈 한 푼도 없고 그런데 또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허세만 가득한 거고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는 이것도 싫어하셨어요. 뭐라더라? 아 이거 돈도 없는 게 억지로 끄는 티가 딱 나는구만!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나는 뭐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참 신기해요.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하튼 그랬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그 오빠네 부모들 아니 자식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찌해서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도와주기는 커녕 용돈은 그대로 줘야 되고 그냥 이 오빠는요 말 그대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언니는 처음에 이 오빠를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었죠. 비록 부모님의 도움은 못 받아도 결혼하면 용돈 주는 건 끊겠지 아니 적어도 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결혼하는데 비록 도움은 못 주더라도 최소 방해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요 실체를 더 까보니까 진짜 몹쓸 집안 아니 개 미친 짓구석인 거야.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사업병 사치 등등등 여러가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진짜 개 미친 태도까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헤어졌고 지금은 다른 사람 지금 형부죠 만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내 부모가 이런 상태라면 아예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연 끊을 거 아니면 당시 저희 언니요 완전 남미세에다가 사랑이 미쳐가지고 저희 엄마랑 매일매일 진짜 죽도록 피가 터지게 싸웠는데 결국 나중엔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사죄했어요. 만약 엄마가 계속 반대하고 말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분명 그 거지같은 지옥에 빨려들어가서 다 죽었을 거라고 재만 남았을 거라고 그래요.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죠. 아주 가끔 그 쓰레기 같은 싸이코들 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끼를 쓰고 아니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야 말을 하는 거지만 저희 엄마가요. 저는 원래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왜? 저희한테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늘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해주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 언니 하나 때문에 완전 악마로 변신하는 걸 내가 몇 번이나 봤어. 언니 두둘기 패는 건 물론이고 그냥 온 집안 다 때려 부수면서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그놈한테 시식 가라! 어! 이게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제가 봐도 그래 진심인 거야. 진짜 죽을 각오인 거야. 눈빛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안 물어봤지만 언니도 분명 저랑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항복하고 평생 엄마를 원망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지금 형부랑 결혼하기 딱 이틀 전이었죠.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엉엉 울며 고맙다고 막 엎드려 빌고 석고 대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역시 그래.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하늘이야. 똑같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외절차 끌고 허세 있는 것부터 이미 개 시궁창이구만. 그 나머지 가족들 내력을 몰라도 바로 헤어졌어야지. 어이그. 됐으니. 사실 언니도 저도 처음엔 허세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 그 오빠 직업 좋았거든요. 대기업이야. 그래가지고 돈 잘 버니까 잘 버니까 잘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걸 당신 혼자만 깨뚫었던 거죠. 나중에 실체를 본 우리는 그야말로 개충격이었어. 엄마 말이 다 맞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2번. 일단 미친 부모들도 문제지만 이거는 남자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 상황에 외절차라니 얼씨구. 끌 끌 끌 끌 끌. 3번. 와 쓴이 어머니가 정말 잘하셨네. 딸내미 인생을 구하셨어. 4번. 제목 수정하세요. 엄마가 언니 구한 썰. 이렇게 말이죠. 5번.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못 잘라내는 남자도 문제야. 게다가 그 와중에 외절차라니 이게 더 미친 거지. 정신 못 차리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결혼 자금 차이로 이별하는 게 흔한 건가요? 남자 36. 부모 도움을 포함해 총 8억 아파트. 연 소득 8,200. 여자 35. 부모 도움 포함해 가지고 5,000. 연 소득 3,700. 약 10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준비 중에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죠. 먼저 남자 입장. 야. 너 인마.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돈 1억도 없냐? 이거 뭘 카야 뭐야 이거? 어? 너 중간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모르는 건 다른 게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1억은 가지고 와야지. 장난해? 여자 입장. 내가 그동안 연봉이 3천 언저리였다고. 이제 겨우 좀 오른 거야. 그리고 여자는 남자랑 달리 돈 모으기 힘든 거 오빠도 알고 있지 않냐? 참고로 이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자가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는데요. 제 친구는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난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돈 때문에 결혼 깨지는 경우가 요새 흔합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랑이 중요하잖아 사랑이. 그래서 남자가 좀 예박한 게 아닌가 싶고. 아니 그래 뭐 둘 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미 집에 있잖아. 그럼 둘이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꼭 따져야 돼?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헐 나이 서른다섯 살에 모은 돈이 부모지원 포함해가지고 총 5천이면 솔직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마 그 돈 액수가 아니라 경제관념에서 탈락당한 거요. 댓글. 아니 저 여자는 그 나이 처먹도록 뭐하고 살았대? 성형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뭐야? 뭐 온몸에 명품을 막 두르고 살았나? 어? 2번. 아니 여자가 왜 돈 모으기 힘들어? 나도 여자야. 댓글. 뻔하죠. 명품도 사야 하고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때때로 친구들과 호캉스도 해줘야 되고 또 SNS에 올라오는 유명 맛집도 가야 되고 성형도 해야 되고 돈 많이 써야지. 2번. 이건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문제입니다. 3번. 음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욕을 좀 먹을 것 같긴 한데요. 여자는요 머리가 길어서 남자보다 미용실 가면 커트 말고도 할 게 되게 많고요. 또 남자랑 데이트할 때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그냥 나오면 되지만 여자는 화장부터 이것저것 꾸며야 하는데 스킨케어 제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지게 비싸고 립밤 하나도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또 요새는요 주기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생리용품도 꾸준하게 사용하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남자보다 돈의 쓰임이 많아요. 이건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세금이라도 좀 깎아주면 좋겠어요. 4번. 야 너 뭐냐? 진짜로 미친 거냐? 아니면 고도의 여자 돌려가기 하는 거냐? 확 돌려차기를. 미친 돈이 없으면 미용실 가지를 마. 아니 뭐 그리 할 게 많아. 4번.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8억이랑 5천? 이거 진짜 양심 알도 없는 거지. 근데 뭐? 남자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면 네가 반대로 네가 8억을 해가는데 남친이 5천 가져오면 너 결혼할 거냐? 대답글. 그러게. 쓴이라면 알콩달콩 사라지겠냐고. 저 남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전화에 차 먹도록 겨우 5천도 못 모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고. 약 차 먹었냐? 그래요. 요즘 그런 추세입니다.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를 보는 눈이 까다롭게 변하는 중이죠. 이건 그저 단순히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에게 낭비벽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아니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호구가 되게 싫다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 퐁퐁남. 또 그걸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고요. 아니 그래 뭐 여자 나이 서른다섯 살이면 재산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노산 같은 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6번. 이건 염치가 없는 거지. 8억 아파트에다가 연 소득이 8천인 남자가 왜 거지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 이거지. 내 말은! 솔직히 남자가 현명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저는 6억 대 자가를 해갖고 진짜 돈 한 푼도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되게 착해요 우리 마누라. 근데 왜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걸까? 아우 씩 빵. 너무 늦게 세상을 알았어. 아우 씩 그지같네. 7번. 에? 남자가 돈 모으기 더 힘들지 않나요?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 아무래도 더 많이 부담하잖아. 8번. 아니 여자가 돈 모으기 더 힘들 이유가 뭔데 도대체? 200명씩 받는 초대해줄 여직원들도 10년이면 부모도원 포함해서 1억은 넘게 모으더라. 요즘 화장품도 로드샵이나 올형 중저가 잘 나오고 옷도 보세랑 섞어서 기본템 잘 매치하면 이쁘게 입고 다니는데 돈 별로 많이 안들어. 운동도 그래. 기본만 PT에서 배운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홈트하고 몸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니 삼천밖에 못 벌면 그 안에서 알맞게 소비를 하거나 모으거나 능력을 키워서 이직할 생각해야지. 여자니까 1년에 3천은 쓸 수 있다. 이런 거지같은 마인드로 살면 누가 좋아하겠냐? 9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야기죠?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돈을 못 모아요? 좋게 10년은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본문에 나오네. 아무리 급여가 적었다 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어떻게 5천도 못 모아? 10번. 네 그래요. 결혼자금 차이로 이별 흔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정말 많이 헤어지죠. 근데요. 그렇게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돈 5천대 8억은 나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님이 너무했어요. 사랑도 사랑인데 양심이 없네. 아니 미친 집이 8억인데 5천? 제발 주작이라고 하세요. 경제관념 하나 없는 여친. 나도 여자지만 너무너무 싫어. 지금 보니까 댓글들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궁예질 하는데 돈은 여자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반박하고 싶어요. 이거 절대 아니고요. 자금 때문인 게 맞다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댓글 1번. 정말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러고 사세요. 근데 말이죠. 이거 돈 1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억이 없는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지 같아가지고 한마디로 쓴이의 댐댐이가 보이니까 확 자르는 거 아니야. 너 끝났어. 2번. 근데 저 남자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의시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남자도 별론데? 그래. 썩은 네 눈깔에는 돈 8억 우습게 보이겠지. 꿀꿀꿀꿀꿀. 3번. 이유가 그게 뭐 돈이다 아니다 다 떠나서 솔직히 35살 여자가 돈 하나 없으면 이별 당하는 게 맞아요. 이치야. 아니 뭐 20대 중후반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데 또 저 정도 연봉이면 남자 연봉 많이 벌잖아.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35살 여자랑은 이별하려고 하는 거겠지. 안 그래요. 나도 이별하겠다. 4번. 딴 놈이랑 연애하면서 돈 다 써재끼고 또 처가다 보니까 재정이 안 탄탄해 보이고 연애 기간 하는 걸 보니까 거의 중매 결혼하는 수준이라 그런 것 같아요. 꿀꿀꿀꿀꿀꿀. 5번. 뭐 다른 이유가 있겠냐. 그냥 현타가 시게 오는 거지. 나이 35살에 겨우 5천만 원도 못 모은 여자랑 평생 살부미 살아갈 생각하니까 순간 거지같은 뒷박이 팍 몰려오는 거예요. 뒷박. 문제는 이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펑펑 쓰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다 싶으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미안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니까 더 빡치는 거지. 차라리 자기야 미안해. 내가 돈을 별로 못 모았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남자도 저렇게 단번에 자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민을 하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런데 저렇게 바로 잘라버린다는 건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한 거야. 그지 같은 거지. 이게 뭔가 싶고. 그렇죠? 어이. 그.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